일천전쟁의 총수리는 평양일경이 떠나가는 듯하더니 그 총수리가 그침해 인적은 끊어지고 모랑봄만 높았는데 빈 산중에 날아가는 까마귀 소리뿐이라. 장사는 목을 잃고 산비탈에 가로 눕고 영웅도 철안을 맞아 구렁에 굴렀는데 지나가는 회오리 바람결에 비린 티끌 일어나서 공중으로 회회 돌아다니다가 나무 우뚝우뚝 서고 천년 고묘 덩그렇게 보이는 기자릉 앞으로 몰려가더니 바람은 쓰러지고 티끌은 슬슬 내려왔는데 풍상만이 겪은 허연 빛돌만 우뚝 서있다. 평양성 외 모란봉에 떨어지는 석양은 묘묘한데 푸른풀 우거지고 비탈길 희미한 산모롱이에 숨이 턱에 닿는 듯이 갈팡질팡하는 한 부인이 나이 삼십이 될락말락하고 얼굴은 분을 따고 넣은 듯이 흰 얼굴이나 인정없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을볕에 얼굴이 익어서 선 앵두빛이 되고 걸음걸이는 허둥지둥하는데 옷은 흘러내려서 적가슴이 다 드러나고 치맛자락은 땅에 질질 끌려서 걸음을 걷는 대로 치마가 밟히니 그 부인은 아무리 급한 걸음걸이를 하더라도 멀리 가지도 못하고 허둥거리기만 한다. 남이 그 모양을 볼 지경이면 저렇게 어여쁜 젊은 여편내가 술 먹고 한길에 나와서 주정한다 할 터이나 그 부인은 술 먹었다는 말은 고사하고 미쳤다 지랄한다 하더라도 그따위 소리는 귀에 들리지 아니알만 하더라. 무슨 소외가 그리 대단한지 그 부인더러 물을 지경이면 대답할 여가도 없이 옥년이를 부르면서 돌아다니더라. 혈의 류 혈의 류 1회 옥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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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었거든 죽은 얼굴이라도 한번 다시 만나보자 옥년아 옥년아 살았거든 어미 애를 그만 쓰이고 어서 바삐 내 눈에 보이게 하여라 옥년아 총을 맞아 죽었느냐 창에 찔려 죽었느냐 사람에게 밟혀 죽었느냐 어리고 고운 살에 가시가 박힌 것을 봐도 어미 된 니네 마음에 내 살이 기지없게 아프던 내 마음이라 오늘 아침에 집에서 떠나올 때 옥년이가 내 앞에 서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서 어머니 어서 갑시다 하던 옥년이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서 옥년이를 찾으려고 골몰한 정신에 옥년이보다 열갑절 스무갑절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잃고도 모르고 옥년이만 부르며 다니다가 목이 쉬고 기운이 탈진하여 산비탈 잔디풀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가 혼잣말로 옥년 아버지는 옥년이 찾으려고 저 건너 산 밑으로 가더니 어디까지 갔누 하며 옥년이를 찾던 마음이 홀찌에 변하여 옥년 아버지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오고 인간 사정은 조금도 모르는 석양은 제비타 가지고 저갈대로 가니 산빛은 점점 먹장을 갈아 붓는 듯이 거머지고 대동강 물수리는 그윽한데 전쟁에 죽은 더운 송장 세 귀신들이 어두운 빛을 타서 낱낱이 일어나는 듯 내 앞에 모여드는 듯하니 규중에서 생장한 부인의 마음이라 무서운 마음에 간이 녹는 듯하여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앉았는데 호련이 언덕 밑에서 사람의 소리가 들리거늘 그 부인이 가만히 들은 즉 길 잃고 사람 잃고 애쓰는 소리라 아이고 깜깜하여라 이리 가도 길이 없고 저리 가도 길이 없으니 어디로 가면 길을 찾을까 나는 사나이라 다리힘도 좋고 겁도 없는 사람이연만은 이러한 산비탈에서 이 밤을 새고 사람을 찾아다니라 하면 여보 나 여깄어 날 찾아다니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소 하면서 급한 걸음으로 언덕 밑으로 향하여 내려가다가 비탈에 넘어져 구르니 언덕 밑에서 올라오던 남자가 달려들어서 그 부인을 붙들어 일으키니 그 부인이 정신을 차려본 즉 북두 갈고리 같은 농군의 험한 손이 내 손에 닿으니 벼랑간에 선뜻한 마음에 소름이 끼치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겁결에 목소리가 나오지 못한다 그 남자도 또한 난리 중에 제 계집 찾아다니는 사람인데 그 계집인즉 피랑갈대에 팔승 무명에 강풀 대빡이나 먹여서 장작같이 불센 치마를 입고 나간 터요 또 그 계집은 들에 나가면 호밑자루 집에서는 절국공이 냇가에 가서는 빨래 방망이만 쥐며 구준일로 자란 농군의 계집이라 언덕에서 소리하고 내려오던 계집은 그 남자가 제 계집인 줄 알고 붙들어 일으켰으나 그 손은 명주같이 부드럽고 옷은 12승 아래 찔 세모시 치마가 이슬에 누겄는데 그 농군은 제 평생에 그 옷 입은 그런 손길은 만져보기는 고소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던 위인이더라 부인은 자기 남편이 아닌 줄 깨닫고 사나이도 제 계집이 아닌 줄 알았더라 부인은 겁이 나서 간이 서늘하고 남자는 선녀를 만난 듯하여 흥김, 겁김에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숨소리는 크고 목소리는 아니 나온다 그 부인의 마음에 아까는 호랑이도 무섭고 귀신도 무섭더니 지금은 호랑이가 와서 나를 잡아먹든지 귀신이 나와서 저놈을 잡아먹든지 그런 뜻밖의 일을 기다리나 호랑이도 아니오고 귀신도 아니오고 눈에 보이는 것은 말 못하는 하늘의 별뿐이오 이 산 중에는 죄없고 힘없는 이네몽과 저 몹실농과 단 두 사람뿐이라 사람이 겁이 나다가 오래되면 악이 나는 법이라 겁이 날 때는 숨도 크게 못 쉬다가 악이 나면 밤벙어리 같은 사람도 말이 물 퍼붓듯이 나오는 일도 있는지라 여보 웬 사람이오 여보 대답을 좀 하오 여보 남을 붙들고 떨기는 왜 그리 떠오 여보 벙어리요 도둑놈이오 도둑놈이거든 내 몸에 옷이나 벗어줄 터이니 다 가져가오 그 남자가 못생긴 마음에 어깃둥한 생각이 나서 말 한마디가 엄두가 아니나던 위인이 불같은 욕심에 말문이 함부로 열렸더라 여보 웬 옆었네가 이 밤중에 여기 와서 있어 아마 시집살인마다고 도망하는 옆었네지 도망꾼이라도 붙들어다가 데리고 살면 계집없는 이보다 날토이니 데리고 갈 일이로고 데리고 가기는 나중에 이리 오니 와 내가 어젯밤 꿈에 이 산중에서 장가를 들었더니 꿈도 신통이 마친다 하면서 무지막지한 놈의 행이라 불쭉한 소리가 점점 심하니 그 부인이 죽어서 이 욕을 아니 보리라 하는 마음뿐이나 어느 틈에 죽을 겨를도 없는지라 생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람이 제일 서러워하는 일인데 죽으려 하여도 죽지도 못하는 그 부인 생각은 어떻다 형용할 수 없는 터이라 빌어보면 좋을까 생각하여 이리 빌고 저리 빌고 각색으로 빌어보나 그 놈의 귀에 비는 소리가 쓸데없고 할 일 없을 지경에 호련이 언덕 위에서 웬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소린지는 모르나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죽었던 부모가 살아온 듯이 기쁜 마음에 마주 소리를 질렀더라 사람 좀 살려줘 하는 소리가 아무리 부인의 목소리라도 죽을 힘을 다 들여서 지르는 밤소리라 상꼬리 울리니 언덕 위에 사람이 또 소리를 지른다 언덕 위와 언덕 밑이 두간 길이쯤 되나 지척을 불변하는 치려에 서로 모양도 못 보고 또 서로 말도 못 알아듣는 터이라 언덕 위에 사람이 총 한 방을 놓으니 밤중에 총소리라 산이 울리면서 사람이 모여드는데 일본 보초병 들이더라 누구는 겁이 많고 누구는 겁이 없다 하는 말도 알 수 없는 말이라 세상에 죄 없는 사람같이 겁 많은 사람이 없고 죄 없는 사람같이 닭이 있는 것은 없다 부인은 총소리에 겁이 없고 도리어 욕을 면한 것만 천행으로 여기는데 그 남자는 제가 불축한 마음으로 불축한 일을 바라던 차라 총소리를 듣고 저를 죽이러 온 사람으로 알고 달아난다 밝은 날 같으면 달아날 생이도 못하였을 터이나 깜깜한 밤이라 옆으로 비켜서기만 하여도 알 수 없는 꼬로 종적 없이 달아났더라 보초병이 부인을 잡아서 앞세우고 가는데 서로 말은 못하고 벙어리가 소를 몰고 가는 듯하다 계엄중 총소리라 평양성 근처에 있던 헌병이 낱낱이 모여들어서 총 노운 군사와 부인을 데리고 헌병부로 향하여 가니 그 부인은 어딘지 모르고 가나 성도 보이고 문도 보이는데 정신을 차려 본 즉 평양성 북문이라 밤은 깊어 사람의 자취도 없고 사면에서 달근 회를 치며 울고 개는 여염집 평대문 개구멍으로 주둥이만 내어놓고 짖는다 닭소리 개소리에 부인의 발이 떨어지지 못하여 걸음을 멈추고 섰는데 오장이 녹는 듯하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개는 명물이라 밤사람을 알아보고 반가워 뛰어나오다가 헌병이 칼을 빼어 개를 치려하니 개가 쫓겨 들어가며 지지나 사람도 말을 통치 못하거든 더구나 짐승이야 개야 너 혼자 집을 지키고 있구나 우리가 피랑 갈 때 너를 부엌에 가두고 나왔더니 어디로 나왔느냐 너와 같이 집에 있었더면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였을 것을 살고 찾아가느라고 죽을 길 고생길로 들어갔다 나는 살아와서 너를 다시 본다마는 서방님도 아니 계시다 너를 귀해하던 옥년이도 없다 내가 너와 같이 다리 힘이 좋으면 방방곡곡으로 찾아다닐 터이나 다리 힘도 없고 세상이 만만하고 불쌍한 것은 여편내라 겁나는 건 많아서 못 다니겠다 닭도 주인 없는 집에서 혼자 울고 개도 주인 없는 집에서 혼자 짖는구나 개야 이리 나오거라 나는 어디로 잡혀가는지 내 발로 걸어가나 내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헌병이 소리를 질러 가기를 재촉하니 부인이 할 일 없이 헌병부로 잡혀가는데 개는 멍멍 지지며 따라오니 그 개 짖고 나오던 집은 부인의 집이라라 그날은 평양성에서 싸움이 결말나던 날이오 성중의 사람이 진절이 내던 청인이 그림자도 없이 다 쫓겨나가던 날이오 철하는 공중에서 우박 수다지듯 하고 총소리는 평양성 근처가 다 두려 빠지고 사람 하나도 아니 남을 듯 하던 날이오 평양 사람이 일병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일병은 어떠한지 임진난리의 평양 싸움 이야기하며 별 공론이 다 나고 별 염려 다하던 그 일병이 장마통에 검은 구름 떠들어오듯 성내 성회에 빈틈없이 들어와 박히던 날이다 본래 평양 성중에 사는 사람들이 청인의 작패에 견디지 못하여 산골로 피랑 간 사람이 많더니 산중에서는 청인 군사를 만나면 호랑이 본 것 같고 원수 만난 것 같다 어째여 그렇게 감정이 사나우냐 할 지경이면 청인의 군사가 산에 가서 젊은 분열을 보면 겁탈하고 돈이 있으면 빼앗아가고 제게 쓸데없는 물건이라도 놀부의 심사같이 장난하니 산에 피랑 간 사람은 난리를 한층 더 겪는다 그러므로 산에 피랑 갔던 사람이 평양성으로 도로 피랑 온 사람도 많이 있었더라 그 부인은 평양성 북문 안에 사는데 며칠 전에 산에 피랑 갔다가 산에도 있을 수 없고 촌에 사는 일가 집으로 피랑 갔다가 단칸방에서 주인과 송과 여덟 식구가 이틀 밤을 앉아 세우고 할 일 없이 평양성 내로 돌아온 지가 불과 수일 전이라 그때 마음에 다시는 죽어도 피랑 가지 아니한다 하였더니 오늘 새벽부터 중수리는 천지를 뒤집어 놓고 사면 산 꼭대기들 가운데 불비가 쏟아지니 발길을 기다려서 피랑 길을 떠났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젊은 내외와 어린 딸 옥년이와 단 세 식구 피란이라 성 중에는 울음 천지요 성 밖에는 송장 천지요 산에는 피랑꾼 천지라 어미가 자식 부르는 소리 서방이 계집 부르는 소리 계집이 서방 부르는 소리 이렇게 사람 찾는 소리뿐이라 어린아이를 내버리고 저 혼자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두뇌 외 손을 맞붙들고 마주 찾는 사람도 있더니 석양판에는 그 사람이 다 어디로 가고 없던지 보이지 아니하고 무란봉 아래서 옥년이 부르고 다니는 부인 하나만 남아있더라 그 부인의 남편 되는 사람은 나이 스물아홉 살인데 평양서 돈 잘 쓰기로 이름 있던 김관일이라 피란길 이내 중에 서로 잃고 서로 찾다가 김관일은 저희 집으로 혼자 돌아와서 그날 밤에 빈 집에 혼자 있다가 밤중에 개가 하도 몹시 직건을 일어나서 대문을 열고 보려 하다가 겁이 나서 열지는 못하고 문틈으로 내다보기도 하였으나 벌써 헌병이 그 부인을 앞세우고 가니 김관일은 그 부인이 헌병에게 붙들려 가는 줄은 생각받기요 그 부인은 그 남편이 집에 있기는 또한 꿈도 아니 꾸었더라 김씨가 적적한 빈집에 혼자 밤을 세우는데 등잔불 희미하고 장난 바스락바스락하는 안방 아랫목에 가만히 앉아 생각하니 측량치 못할 것은 사람의 일이라 오늘 아침까지 이 방 안에서 새 식구가 솔박같이 늘어 앉았던 그 모양을 다시 볼 수 없이 되었구나 싶은 마음뿐이라 고개를 푹 수그리고 한숨을 휙 쉬기도 하고 천장을 쳐다보며 선웃음을 헛헛 웃기도 하고 지양없이 군소리도 한다 북문 밖 넓은 들의 철암마자 죽은 송장과 죽으려고 숨 넘어가는 반송장들은 제각각 제 나라를 위하여 전장에 나와서 죽은 장수와 군사들이라 죽어도 제 직분이거니와 엎드러지고 곱드러져서 봄바람에 떨어진 꽃과 같이 강곳마다 발에 밟히고 눈에 걸리는 피랑꾼들은 나라의 운수런가 제 8자 기박하여 평양백성 되었던가 땅도 조선 땅이요 사람도 조선 사람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싸움에 어찌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하는가 서름도 서름이 어니와 하루 종일을 숨이 턱에 닿도록 쏘다니던 사람이니 어찌 피곤하던지 쓰러진 채로 잠이 잠깐 들며 꿈을 꾸었더라 꿈에도 생시같이 마누라와 옥년이를 잃고 찾으러 다니는데 걸음이 걸리지 아니하여 애를 쓰다가 죽은 힘을 다 들여서 몸을 움직이니 몸이 가뿐하여 지며 새가 되어서 아무 마음 없이 공중으로 헐헐 날아다니다가 모란봉 산비탈에 우뚝성 고머기에 내려앉아 철양이 우는데 새는 꾹꾹이라 꿈을 깨니 다시 김관일이라 관일이가 그 꿈을 깨어 생각하니 그 신세가 꾹꾹이 타령하게 된 신세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처자는 정녕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보지 못하게 된 사람 같은지라 한숨을 내리신다 2회 오냐 죽은 사람은 할 일 없다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이후에 이러한 일을 또 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다 제정신체가 차려서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와 같이 밝은 세상 되고 강한 나라 되어 백성된 우리들이 목숨도 보존하고 재물도 보존하고 각도 선화당과 각도 동원위에 악의 귀신 같은 산 염라대왕과 산 터주도 못 오게 되고 범 같고 곰 같은 타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감히 싸움할 생각도 아니하도록 한 후이라야 사람도 사람인 듯 싶고 살아도 산 듯 싶고 재물이 있어도 제 재물인 듯 하리로다 철양하다 이 밤이여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한하리요 그러나 내가 이 집에 있으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눈에 밟히는 것은 처자의 형용이요 처자의 발자취라 그러하나 세상이 뜻 있는 남자 되어 처자만 구고히 생각하면 나라의 큰일을 못 하는지라 나는 이 길로 천하 각국을 다니면서 남의 나라 구경도 하고 내 공부 잘 한 후에 내 나라 사업을 하리라 하고 발길을 기다려서 평양을 떠나가니 그 발길 가는 데는 말리 타국이라 그 부인은 일본군 헌병부로 잡혀갔으나 규중에서 생장한 부인이 그러한 난리 중에 그러한 풍파를 겪었다 하는 말을 듣는 자 누가 불쌍타하지 아니하리요 통변이 말을 전하는 대로 헌병장이 고개를 기울이고 불쌍하다 가히 없다 하더니 그 밤에는 군중에서 보호하고 그 이튿날 제 집으로 돌려보내니 부인은 하룻밤 동안에 세상 풍파를 다 지내고 본 집으로 돌아왔더라 아침날 서늘한 기운에 빈집같이 쓸쓸한 것은 없는데 그 부인이 그 집에 들어와 보더니 처참한 마음이 새로이 나서 이 집구석에서 나 혼자 사람 무엇하리 하면서 마루 끝에 털썩 걸터앉더니 정신없이 모로 쓰러졌다 어젠 날 피랑 갈 때 급하고 겁나는 마음에 밥도 먹지 아니하고 나섰다가 하룻날 하룻밤에 고생한 일은 인간의 나 하나뿐인가 싶은 마음에 배가 고픈지 다리가 아픈지 모르고 지냈더니 내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도 소식 없고 옥년이도 간 곳 없고 엉성한 내 기둥과 적적한 마루 위에 덧문 척척 닫힌 방을 보고 이 몸이 앉은 채로 쓰러져 없었으면 좋으련마는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경황에 내 손으로 저 방문을 열고 내 발로 저 방으로 들어갈까 하는 혼잣말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더라 평시절 같으면 이웃사람도 오락가락하고 박물장수 떡장수도 들락날락할 터인데 그때는 평양 성중에 살던 사람들이 이번 불소리에 다 달아나고 있는 것은 일본 군사뿐이라 그 군사들이 까마귀 떼 다니듯이 하며 이 집 저 집 함부로 들어간다 본래 전시국제공법에 전장에서 피란 가고 사람 없는 집은 집도 점령하고 물건도 점령하는 법이라 그런고로 군사들이 빈집을 보면 일삼아 들어간다 김씨 집에 들어와서 보는 군사들은 마루 끝에 부인이 누웠는 것을 보고 도로 나갈 뿐이라 아마도 부인을 구하여 줄 사람은 없었더라 만일 엄동설 안에 하루 동안은 마루에 누웠으면 얼어 죽었을 터이나 다행히 일기가 더운 때라 종일 정신없이 마루에 누웠으나 관계치에 아니하였더라 밤이 되면 비로소 정신이 나기 시작하는데 꿈 깨고 잠 깨듯 벼랑간에 정신이 난 것이 아니라 모란봉에 안개 거치듯 차차 정신이 난다 처음에 눈을 떠서 보니 하늘엔 별이 총총하고 다시 눈을 둘러보니 우중충한 집에 나 혼자 누웠으니 이곳은 어디며 이 집은 네 집인지 나는 어찌하여 여기 와서 누웠는지 곡절을 모른다 차차 본 즉 내 집이요 차차 생각한 즉 여기 와서 걸터 앉았던 생각도 나고 어젯밤에 일본 헌병부로 가던 생각도 나고 총소리에 사람 모여들던 생각도 나고 도둑놈에게 욕을 볼 뻔하던 생각이 나면서 새로이 소름이 끼친다 정신이 번쩍 나고 없던 기운이 번쩍 나서 벌떡 일어 앉았으니 새로 남편 생각과 옥년이 생각만 난다 안방에는 옥년이가 자는 듯하고 사랑방에는 남편이 있는 듯하다 옥년이를 부르면 나올 듯하고 남편을 부르면 대답을 할 것 같다 어젯날 지낸 일은 정년 꿈이라 내가 악몽을 꾸었지 지금은 깨었으니 옥년이를 불러버리라 하고 안방으로 고개를 두르고 옥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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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가 소름이 쭉쭉 끼치고 소리가 점점 움츠러진다 일어서서 안방문 앞으로 가니 다리가 덜덜 떨리고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방문을 왈칵 잡아당기니 방 속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나며 부인은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더라 어제 아침에 이 방에서 피를 안 갈 때에는 방 가운데 아무것도 늘어놓은 것 없었더니 오늘 아침에 김관일이가 외국에 가려고 결심하고 나갈 때 무엇을 찾느라고 다락 속 벽장 속에 있는 세간을 낱낱이 내어놓고 괴문도 열어놓고 농문도 열어놓고 괴짝 위에 농작도 넣고 농작 위에 괴짝도 얹었는데 단정히 놓인 것도 있지만은 곧 내려질 듯한 것도 있었더라 방문은 무슨 정신에 닿고 갔던지 방 안에 벽장문 다락문은 열린 채로 두었더라 강아지만은 큰 쥐가 다락에서 나와서 방 안에서 제세상같이 있다가 방문 여는 소리를 듣고 괴 위에서 방바닥으로 내려뛰는데 그 괴는 옥년의 괴라 조개껍질도 들고 서양철 조각도 들고 방울도 들고 유리병도 들었으니 그 괴가 떨어질 때는 소리가 조용치는 못하겠으나 부인이 겁결에 들은 즉 벼락치는 소리같이 들렸더라 부인이 정신을 차려서 당성량을 찾으려고 방 안으로 들어가니 발에 걸리고 몸에 부딪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서운 마음에 도로 나와서 마루 끝에 앉았더라 이 밤이 초저녁인지 밤중인지 셀녁인지 모르고 날 새기만 기다리는데 부인의 마음에는 이 밤이 셀 때가 되었거니 하고 동편 하늘만 바라보고 있더라 두 날개 탁탁 치며 꽃 끼워 우는 소리는 첫 달기 분명한데 이 밤 세우기는 참 어렵도다 그렇게 적적한 집에 그 부인이 혼자 있어서 하루, 이틀, 열흘, 보름을 지낼수록 경황없고 철양한 마음이 조금도 감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심란한 마음이 깊어가더라 그러면 무슨 까닭으로 세상에 살아있는 거 한 가지 일을 기다리고 죽기를 참고 있었더라 피랑 같던 이튿날 방 안에 세간이 늘어놓인 것을 보고 남편이 왔던 자취를 알고 부인의 마음에는 남편이 옥년이와 나를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보고 또 찾으러 간 줄로 알고 그 남편이 방향 없이 나서서 오죽 고생을 할까 싶은 마음에 가위 없으면서 위로는 되더니 그날 해가 지고 저무니 남편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마음에 대문을 닫지 아니하고 앉아 밤을 세웠더라 그 이튿날 또 다음 날을 날마다 밤마다 때마다 기다리는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뛰어나가 보고 개가 짖으면 쫓아가서 본다 고대하던 마음은 진하고 담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어느 곳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하는 소문이 있으면 남편이 거기서 죽은 듯하고 어느 곳에서는 어린아이 죽었다는 말이 들리면 내 딸 옥년이가 거기서 죽은 듯하다 남편이 살아오거니 하고 고대할 때는 마음을 붙일 곳이 있어서 살아있었거니와 죽어서 못 어거니 하고 담망하니 잠시도 이 세상에 있기가 싫다 부인이 죽기로 결심하고 대동강물에 빠져 죽을 차로 밤 되기를 기다려 강가로 향하여 가니 그때는 구월 보름이라 하늘은 씻은 듯하고 달은 초롱 같다 은가루를 뿌린 듯한 백사장에 인적은 끊어지고 백군은 잠들었다 부인이 탄식하여 가로대 달아 물어보자 너는 널리 보리로다 남군이 소식 없고 옥년은 간 곳 없다 이 세상에 있으면 집 찾아왔으련만 일거 무소식하니 북망객됨이로다 이 몸이 혼자 살면 일평생 근심이요 이 몸이 죽었으면 이 근심 모르리라 15년 부부정과 일곱의 모녀정이 어느 때 있었던지 지금은 꿈 같도다 꿈같은 이내 평생 오늘날 뿐이로다 푸르고 깊은 물은 갈 길이 저기로다 이러한 탄식을 마침해 치마를 걷어잡고 이를 악물고 두 눈을 딱 감으면서 물에 뛰어내리니 그 물은 대동강이오 그 사람은 김관일의 부인이라 물 아래 밴나들이의 한 거룩배가 비꼈는데 그 뱃속에서 사공 하나와 평양성 내에 사는 고장팔이라 하는 사람과 단둘이 달밤에 밤유출로 오는데 그 사공과 고가는 각 어미 자식이나 성정은 어찌 그리 똑같던지 사공이 고가를 닮았는지 고가가 사공을 닮았는지 빌어먹는 길만 다르나 일만 없으면 두 놈이 함께 붙어 지낸다 무엇을 하느라고 같이 붙어 지내는 거 둘 중에 하나만 돈이 있으면 서로 구워주며 투전을 하고 둘이 다 돈이 없으면 담배내기 밤유치라도 안이 놀고는 못 견딘다 하루 밥을 굶어라 하면 어렵게 여기지 아니하나 하루 노름을 하지 말라 하면 병이 날 듯한 놈들이라 그 밤에도 고가가 그 사공을 찾아가서 단둘이 밤유출로 오다가 물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나 유체 미쳐서 정신을 모르다가 물 위에서 왼 사람이 떠내려오다가 배에 걸려서 허덕거리는 것을 보고 급히 뛰어내려서 건진 즉 한 부인이라 본래 부인이 높은 언덕에서 뛰어내렸다면 물이 깊고 얕고 가네 살기가 어려웠을 터이나 모래톱에서 물로 뛰어들어가니 그 물이 한두자 깊이가 될락말락한 물이라 물이 낮아 죽지 아니하였으나 부인은 죽을 마음으로 빠진 거로 얕은 물이라도 죽을 작정만 하고 들어 누우니 얼른 죽지는 아니하고 물에 떠서 내려가다가 배에 있던 사람에게 구원된 것이 되었더라 화양연기는 구름에 비묻어 다니듯이 평양의 총소리가 의주로 올라가더니 백마산에는 철안비가 오고 압록강에는 송장으로 다리를 놓는다 평양은 난리평정이 되고 의주는 새로 난리를 만났으니 가령 화재 만난 집에서 안방에는 불을 잡았으나 건넌방에는 불이 붙는 격이라 안방이나 건넌방이나 집은 한 집이연만 안방 식구는 제 방에만 불 꺼지면 다행으로 안다 의주선은 피비 오는데 평양성 중에는 차차 웃음소리가 난다 피랑 가서 어느 구석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차차 모여들어서 성 중에는 옛 모양이 돌아온다 집집에 걸어다쳤던 대문도 열리고 골목골목에 사람의 자취가 없던 것도 사람이 오락가락하고 개짓고 연기나는 모양이 세상은 평화된 듯하나 북문 안에 김관일의 집에는 대문이 닫힌 대로 있고 그 집 문간엔 사람이 와서 찾는 자도 없었더라 하루는 어떠한 노인이 부닷말 타고 오다가 김씨 집 앞에서 맑게 내리더니 김씨 집 대문을 흔들어 본 즉 문이 걸리지 아니하였거늘 안으로 들어가더니 나와서 이웃집에 말을 묻는다 여보 말 좀 물어봅시다 저 집이 김관일 김초씨 집이요 예 그 집이요 그 집에 아무도 없나보 나는 김관일의 장인 되는 사람인데 내 사위는 만나보았으나 내 딸과 외수녀는 피랑 갔다가 집 찾아왔는지 아니 왔는지 몰라서 내가 여기까지 온 길이로니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 본 주 아무도 없기로 궁금하여 묻는 말이오 우리도 피랑 갔다가 돌아온 지가 며칠 되지 않냐 했으니 이웃집 일이라도 자세히 모르겠소 노인이 할 일 없이 다시 김씨 집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사람은 난리를 만나 도망하고 세가는 도둑을 맞아서 빈 농장만 남았는데 벽에 엄문 글씨가 있으니 그 글씨는 김관일 부인의 필적인데 대동광물에 빠져 죽으려고 나가던 날에 세상 연결하는 말이라 노인이 그 필적을 보고 놀랍고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였더라 그 노인은 본래 평양성 내에서 살던 최주사라는 사람인데 이름은 항례라 10년 전에 부산으로 이사하여 크게 장사하는데 그때 나이 50이라 제사는 유여하나 아들이 없어서 양자하였더니 양자는 합의치 못하고 소생은 딸 하나 있으니 그 딸은 편애할 뿐 아니라 그 딸을 기를 때 최주사는 애쓰고 마음 상하면서 길러낸 딸이오 눈살맞고 자라난 딸인데 그 딸인즉 김관일의 부인이라 최씨가 그 딸 기를 때 이를 말하자 하면 소진의 혀를 두세씩 이어놓고 3, 4월 긴긴해를 몇 시 포개 놓을지라도 다 말할 수 없는 일이러라 그 부인의 이름은 춘해라 7살에 그 모친이 돌아가고 계모에게 길렸는데 그 계모는 부인 범절에는 사사히 칭찬듣는 사람이나 한 가지 흠절이 있었으니 그 흠절은 전실소생 춘해에게 몹시 구는 것이라 세간그릇 하나라도 전실부인이 쓰던 것이면 무당 불러서 불살라버리든지 깨트려버리든지 하여야 속이 시원하여지는 성정이라 그러한 계모의 성정에 사르지도 못하고 깨트리지도 못할 것은 전실소생 춘해라 최씨가 그 딸을 옷같이 사랑하고 금같이 귀해하나 그 후치 부인 보는 때는 조금이라도 귀해하는 모양을 보이면 춘해는 그 계모에게 음해를 받을 터이라 그런 거로 최 주사가 그 딸을 칭찬하고 싶은 때도 그 계모 보는 데는 꾸짖고 미워하는 상을 보이는 일도 많다 그러면 최 주사가 그 후치 부인에게 쥐어 지내느냐 할 지경이면 그렇지도 아니하다 그 후치 부인은 죽어 백골된 전실에게 투기하는 마음 한 가지가 아니면 아무 흠절이 없으니 그러한 부인은 쇠사슬로 신을 삼아 신고 그 신이 날이 나도록 조선팔도를 다 돌아다니더라도 그만한 아내는 얻기가 어렵다 하는 집안 공론이다 최씨가 후치 부인과 금실도 좋고 전치소생 춘해도 사랑하니 춘해를 위하여 주려 하면 후실 부인의 뜻을 맞춰주는 일이 상책이라 춘해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눈치 빠르기로는 어린아이로 볼 수가 없다 계모에게 따르기를 생모같이 따르면서 혼자 앉으면 눈물을 씻고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더라 춘해가 그러한 고생을 하고 자라나서 김관일의 부인이 되었는데 최씨는 그 딸을 출가한 딸로 여기지 아니하고 젖 먹이는 딸과 같이 아는 터이라 평양의 난리 소문이 다른 사람 듣기에는 이웃집에 초상 났다는 소문과 같이 심상이 들리나 부산사는 최양래 최주사의 귀에는 소름이 끼치도록 놀랍고 심려되더니 하루는 그 사위 김관일이가 부산 최씨 집에 와서 난리 겪은 말도 하고 외국으로 공부하러 가고자 하는 목적을 말하니 최씨가 학비를 주어서 외국에 가게 하고 최씨는 그 딸과 외손녀의 생사를 자세히 알고자 하여 평양에 왔더니 그 딸이 대동강물에 빠져 죽을 차로 빈집의 쓸쓸한 기운은 날이 저물수록 형용하기 어렵더라 3회 최씨가 데리고 온 하인을 부르는데 근력 없는 목소리로 막동아 부담돼서 앞마루에 갖다 놓아라 말은 어디 갖다 메오리까? 마방집에 갖다 메어라 소인은 어디서 자오리까? 마방집에 가서 밥이나 사서 먹고 이 집 행랑방에서 자거라 나리께서도 무엇을 좀 사다가 잡숫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술이나 먹겠다 부담에 달았던 술 한 병 떼어 오고 잔 한 번 끌어 놓아라 혼자 이 방에 앉아 술이나 먹다가 밤새거든 새벽길 떠나서 도로 부산으로 가자 막동이가 대답하고 나가더니 어디 가서 밥을 사서 먹고 게으름 부릴 대로 부리고 돌아오니 최씨가 깜깜한 방 속에 혼자 앉아 술만 따라 먹는지라 막동이는 도로 돌쳐 나가더니 백납초 몇 가락을 사가지고 당석량을 그어 불을 켜니 최씨가 푹 수그리고 앉았던 고개를 번쩍 들며 예 막동아 밝은 것까지 좋은 곳은 없구나 불빛만 보아도 슬픈 생각을 좀 잊을 것 같다 하더니 술 한 잔을 또 따라 먹는다 막동이는 본래 그 상전이 무슨 근심이 있든지 행락을 하든지 제게 아무 상관없고 다만 얼떨한 판에 상전이 무슨 흥정이나 시키면 돈푼 떼먹는 재미만 달게 여기던 자라 그때 최씨의 말이 귀에 들리는지 마는지 어서 행랑방에 가서 잠이나 자러 나가려 하니 최씨가 어찌 고적하든지 막동이를 말벗이나 삼으려고 말을 꺼낸다 예 막동아 난리난 세상에 상전이니 종이니 분별은 차려 무엇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술 친구가 되었다고 난리가 무엇인고 하였더니 당하여 보니 인간의 지독한 일은 난리로구나 내 혈육은 딸 하나 외손녀 하나뿐이로니 와서 보니 이 모양이로구나 세상 고생 다 시키고 길러낸 내 딸자식 나 젊고 무병하건만은 난리에 죽었구나 역질, 홍역 다 시키고 잔주접 다 떨어놓은 외손녀도 난리 중에 죽었구나 하면서 술 한 잔을 따라서 막동이에게 준다 막동이가 입이 떡 벌어지며 엉큼한 생각이 나는데 삼칸 집이 다 타더라도 빈대 타 죽는 것만 재밌다는 말과 같이 난리가 나서 세상이 다 우둠하게 수그리고 팔은 활줌통 내밀듯이 뻗쳐서 최 씨에게 술잔을 권하면서 나라는 양반 임내가 다 망하여 놓으셨죠 상놈들은 양반이 죽으라면 죽었고 때리면 맞았고 재물이 있으면 양반에게 빼앗겼고 계집이 어여쁘면 양반에게 빼앗겼으니 소인 같은 상놈들은 제 재물, 제 계집, 제 목숨 하나를 위할 수가 없이 양반에게 메었으니 나라 위할 힘이 있습니까? 입 한 번을 잘못 놀려도 죽일놈이니 살릴놈이니 오금을 끊어라 귀양을 보내라 하는 양반님 서슬에 상놈이 무슨 사람값에 갔습니까? 난리가 나도 양반의 탓이 오시다 일청 전쟁도 민영춘이란 양반이 청인을 불러왔답니다 나리께서 난리 때문에 따님하시도 돌아가시고 손녀하기도 죽었으니 그 원통한 귀신들이 민영춘이란 양반을 잡아갈 것이오시다 최 주사는 막동이를 달래고 꼬여서 간신히 행랑방으로 내보내고 혼자 앉아 술병을 대하여 팔자 한탄하다가 술 한잔 먹고 세상 원망하다가 술 한잔 먹고 딸 생각이 나도 술 한잔 먹고 외손녀 생각이 나도 술 한잔 먹고 술이 얼근하게 취하더니 이 생각 저 생각 없이 술만 먹다가 갓 쓴 채로 목짐 베고 들어 누웠더니 잠이 들면서 꿈을 꾸었더라 모란봉 아래서 딸과 외손녀를 데리고 피란을 가다가 누략질꾼 도둑을 만나서 곤란을 무수히 겪다가 딸이 도둑을 피하여 가느라고 높은 언덕에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보고 최씨가 도둑놈을 원망하여 도둑놈을 때려 죽이려고 지팡이를 들고 도둑을 때리니 도둑놈이 달려들어 최씨를 마주 때리거늘 최씨가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도둑놈이 최씨를 깔고 앉아서 멱살을 쥐고 칼을 빼니 최씨가 숨을 쉴 수가 없어 일어나려고 애를 쓰니 최씨가 분명 가위를 눌린 것이다 곁에서 사람이 최씨를 흔들며 아버지 아버지 여기를 어찌 오셨어 아버지 아버지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치니 남가 일몽이라 눈을 떠서 자세히 본 즉 대동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벽상에 회포를 써서 붙였던 딸이 살아온지라 기쁜 마음에 정신이 번쩍 나서 생각한 즉 이것도 꿈이 아닌가 의심난다 예 네가 죽으려고 벽상에 유언을 써서 놓은 것이 있더니 어찌 살아왔느냐 아까 꿈을 꾸니 네가 언덕에서 떨어져 죽었더니 지금 너를 보니 이것이 꿈이냐 그것이 꿈이냐 이것이 꿈이어든 이 꿈을 이대로 깨지 말고 10년 20년이라도 이대로 지냈으면 그 안이 좋겠느냐 하는 말이 최 씨 생각에는 그 딸 만나보는 것이 정녕 꿈 같고 그 딸이 참 살아온 사기는 자세히 모른다 원래 최 씨 딸이 물에 빠져 떠내려갈 때 배사공과 고장팔에게 구원바되었는데 장팔의 모와 장팔의 처가 그 부인을 교군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서 수위를 극진히 구원하였다가 그 부인이 차차 완인이 되며 그날 밤 들기를 기다려서 부인이 장팔의 모를 데리고 집에 돌아온 길이라 장팔의 모는 길가에서 무엇을 사가지고 들어온다 하고 뒤떨어졌는데 그 부인은 발시 익은 내 집이라 앞서서 들어온 즉 앞마루에 부담 상자도 있고 안방에는 불이 켜서 밝은지라 이전 마음 같으면 부인이 그 방문을 감히 열지 못하였을 터이나 별풍상 다 지내고 지금은 겁나는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는지라 내 집 내 방에 누가 와서 들어앉았는가 생각하면서 서슴치 아니하고 방문을 열어보니 웬 사람이 자다가 가위를 눌려서 애를 쓰는 모양인데 자세히 본 즉 자기의 부친이라 부인이 그때 부친을 만나니 반가운 마음에 아무 말도 아니하고 나오느니 울음뿐이라 뒤떨어졌던 고장팔의 모가 들어 달아오면서 덩달아 운다 에휴 나리마님이 이 난리 중에 여기 오셨네 알 수 없는 것은 세상일이 옳시다 나리께서 부산으로 이사 가실 때 할미는 늙은 것이라 살아서 다시 나리께 뵙지 못하겠다 하였더니 늙은 것은 살았다가 또 배 없는데 어린 옥년 애기와 젊으신 서방님은 어디 가서 돌아가셨는지 날이 오신 것을 못 만나 배네 하는 말은 속에서 솟아나오는 인정이라 그 노파가 그 인정이 있을만도 한 사람이라 고장팔의 모가 본래 최씨 집 종인데 삼십 전부터 드나는 아니하나 최씨의 덕으로 살다가 최씨가 이사 갈 때 장팔의 모는 상전을 따라가고잖아 장팔이가 노름꾼으로 최씨의 눈밖에 난 놈이라 최씨를 따라가지 못하고 끈떨어진 디옹밭 같이 평양에 있었더니 이번에는 노름 덕으로 대동강 뱃속에서 밤잠 많이 자고 있다가 최씨 부인을 구하여 살렸으니 장팔이 지금은 노름하는 칭찬도 들을만하게 되었더라 최씨 부인이 그 부친에게 남편 김씨가 외국으로 유학하러 갔다는 말을 듣고 말리의 이별은 섭섭하나 난리 중에 목숨을 보존한 것만 천행으로 여겨서 부친의 말하는 일을 쳐다보면서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나 얼굴에는 깊은 빛을 띄우더라 예 김집아 네 집은 외무 주장하니 여기서 고단하여 살 수 없을 것이니 나를 따라 부산으로 내려가서 내 집에 같이 있으면 좋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물에 빠져 죽으려 하기는 가장이 죽은 줄로 생각하고 나 혼자 세상에 살아있기가 싫은 거로 대동강에 빠졌더니 사람에게 건진받아 살아있다가 가장이 살아서 외국에 유학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나는 이 집을 지키고 있다가 몇 해 후가 되든지 이 집에서 다시 가장의 얼굴을 만나보겠으니 아버지께서는 딸 생각 말으시고 딸 대신 사위에 공부나 잘하도록 학비나 잘 대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이 집에서 장팔의 어미를 데리고 박토 맞이기에서 도지선받는 것 가지고 먹고 있겠소 그러나 옥년이 나 있었다면 위로가 되었을걸 허구한 세월을 어찌 기다리나 하는 소리에 최 주사가 흉격이 막히나 다사한 사람이 오래 있을 수 없는 거로 수일 후에 부산으로 내려가고 최 씨 부인은 장팔의 어미를 데리고 있으니 행랑에는 늙은 과부요 안방에는 젊은 생과부가 있어서 김 씨를 오기만 기다리고 세월 가기만 기다린다 밤에는 밤이 길고 낮에는 낮이 긴데 그 밤과 그 낮을 모아 달되고 해되니 천하의 어려운 것은 사람 기다리는 것이라 부인의 생각에는 인간의 고생이 나 하나뿐인 줄로 알고 있건만은 그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 그것은 부인의 딸 옥년이라 당초에 옥년이가 피랑 갈 때에 모란봉 아래에서 부모의 강곤 모르고 어머니를 부르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난데없는 철한 한계가 넘어오더니 옥년의 왼편 다리에 박혀 넘어져서 그날 밤을 그 산에서 목숨이 붙어 있었더니 그 이튿날 일본 적십자 간호수가 보고 야전병원으로 실어 보내니 군이가 본 즉 중상은 아니라 철한이 다리를 뚫고 나갔는데 군이 말이 만일 청인의 철한을 맞았으면 철한에 독한 약이 섞인지라 마주노의 하룻밤을 지냈으면 도끼가 몸에 많이 퍼졌을 터이나 옥년이가 맞은 철한은 일인의 철한이라 치료하기 대단히 쉽다 하더니 과연 3주일이 못되어서 완연히 평일과 같은지라 그러나 옥년이는 갈 곳이 없는 아이라 병원에서 옥년의 집을 물은 즉 평양북문 아니라 하니 병원에서 옥년이가 나이 어리고 또한 정경을 불쌍케 여겨서 통사를 안동하여 옥년의 집에 가서 보라 한 즉 그때는 옥년의 모친이 대동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벽상에 그 사정 써서 붙이고 간 후이라 통변이 그 글을 보고 옥년을 불쌍히 여겨서 도로 데리고 야전병원으로 가니 군의 정상 소자가 옥년의 정경을 불쌍히 여기고 옥년의 작품을 기이하게 여겨 통변을 세우고 옥년의 뜻을 묻는다 예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로 간지 모르냐 그러면 네가 내 집에 가서 있으면 내가 너를 학교에 보내어 공부하도록 하여 줄 것이니 네가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아무쪼록 너희 나라에 탐지하여 너희 부모가 살았거든 너희 집으로 곧 보내주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는 줄을 알고 나를 도로 우리 집에 보내줄 것 같으면 아무데라도 가고 아무 것을 시키더라도 하겠소 그러면 오늘이라도 인천으로 보내서 어영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게 할 것이니 내 집은 일본 대판이라 내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가 있는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 너를 보면 대단히 귀해할 것이니 너희 어머니로 알고 가서 있거라 하면서 귀국하는 병상병에게 부탁하여 일본 대판으로 보내니 옥년이가 교군 바탕을 타고 인천까지 가서 인천서 유선을 타니 등 뒤에는 부모 소식이 묘연하고 눈앞에는 타국 산천이 생소하다 만일 용렬한 아이가 7살에 난리피란을 가다가 부모를 잃었으면 어미, 아비만 생각하고 낯선 사람이 무슨 말을 물으면 눈물이 비죽비죽하고 주접이 덕지덕지하고 묻는 말을 대답도 시원치 못할 터이나 옥년이는 어디 그러한 영리하고 숙성한 아이가 있었던지 혼자 있을 때는 부모를 보고 싶은 마음에 죽을 듯하나 사람을 대할 때는 어찌 그리 천연하던지 부모 생각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더라 옥년의 얼굴은 옥을 깎아서 연지분으로 단장한 것 같다 옥년의 부모가 옥년 이름 지을 때 옥년의 모양과 같이 아름다운 이름을 짓고자 하여 내외 공론이 무수하였더라 옥같이 희다하여 옥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옥년이 모친이요 연꽃같이 번화하다하여 연하라고 부르는 사람은 옥년의 부친이라 그 아이 이름 짓던 날은 은혼이 부산하다가 구화 단판되듯 옥자, 연자를 합하여 옥년이라고 지은 이름이라 부모된 사람이 제자식 귀해하는 마음에 혹 시꺼먼 괴석 같은 것도 옥같이 보는 일도 있고 누렁퉁이나 호박꽃같이 생긴 것도 연꽃같이 보이는 일도 있기는 있지만은 옥년이 같은 아이는 옥년의 부모의 눈에만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칭찬 아니하는 사람이 없고 또 자식 없는 사람이 보면 빼앗아 갈 것 같이 탐을 내서 하는 말에 옥년이를 잡아가서 내 딸이 될 것 같으면 벌써 집어갔겠다 하는 사람이 무수하였더라 그리하던 옥년이가 그리하던 옥년이가 부모를 잃고 말리 타국으로 혼자 가니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소일조로 옥년의 곁에 모여들어서 말 묻는 사람도 있고 조선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행중에서 과자를 내어주니 어린아이가 너무 괴롭고 성가실만 하렴만은 옥년이는 천연할 뿐이라 말리창의 살같이 빠른 배가 인천서 떠난 지 나흘 만에 대판에 다다르니 대판에서 내릴 성객들은 각기 제 행장을 수습하여 산판에 내려가느라고 분유하나 옥년이는 행장도 없고 몸 하나뿐이라 혼자 가만히 앉았으니 어린 소견에도 별 생각이 다 난다 남은 제 집 찾아가건만은 나는 뉘 집으로 가는 길인고 남들은 일이 있어서 대판에 오는 길이거니와 나 혼자 일 없이 타국에 가는 사람이라 편지 한 장을 품에 끼고 가는 집이 뉘 집인고 이 편지 볼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며 인의 몸 위하여 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딸을 삼거든 딸로를 타고 종을 삼거든 종로를 타고 고생을 시키거든 고생도 참을 것이오 공부를 시키거든 일시라도 놀지 않고 공부만 하여볼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생각만 하느라고 시름없이 앉았더니 평양서부터 동행하던 병정이 옥년이를 부르는데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고로 눈치로 알아듣고 따라 내려가니 그 병대는 평양 싸움의 오른편 다리에 총을 맞고 옥년이와 같이 야전병원에서 치료하던 사람인데 철안이 신경맥을 상한 고로 치료한 후에 그 다리가 불편하여 몽둥이에 의지하여 겨우 걸어다니는지라 그 병대는 앞에서 서서 내려가는데 옥년이가 뒤에 서서 보다가 하는 말이 나도 다리에 총 맞았던 사람이라 내가 만일 저 모양이 되었더라면 자결하여 죽는 것이 편하지 살아서 쓸 때 있나 하는 소리를 옥년의 말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 그런 말은 못 듣는 것이 좋건만은 좋은 마디는 그뿐이라 옥년이가 제일 답답한 것은 서로 모르는 것이라 벙어리 심부름하듯 옥년이가 병정 손짓하는 대로만 따라간다 옥년의 눈에는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항구에는 배도대가 3대 들어서듯하고 저작거리에는 2층, 3층 집이 구름 속에 들어간 듯하고 지네같이 기어가는 기차는 입으로 연기를 확확 뿜으면서 배에는 천동 지동하듯 구르며 풍우같이 달아난다 넓고 고든 길에 갔다 왔다는 인력거 바퀴 소리에 정신이 얼떨떨한데 병정이 인력거 둘을 불러서 저도 타고 옥년이도 태우니 그 인력거들이 살같이 가는지라 옥년이가 길에서 아장아장 걸을 때는 인해 중에 넘어질까 조심 되어 아무 생각이 없더니 인력거 위에 올라앉음에 새로이 생각만 난다 인력거야 천천히 가고 지고 이 길만 다 가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밥도 얻어먹고 옷도 얻어있고 마음도 불안하고 몸도 불편할 터이로구나 인력거야 어서 바삐 가고 지고 궁금하고 알고자 하는 일은 어서 바삐 눈으로 보아야 시원하다 가품 좋고 인정 있는 사람인지 집안에서 창기운 나고 사람에게서 도끼가 뚝뚝 떨어지는 집이나 아닌지 내 운수가 좋으려면 그 집 인심이 좋으려만은 조실부모하고 말리타국에 유리하는 내 운수에 그러한 생각에 눈물이 비오듯하며 흑흑 느끼어 우는데 인력거는 벌써 정상군이 집 앞에 와서 내려놓는데 옥년이가 인력거 그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정상군의 집인가 짐작하고 조심되는 마음에 작은 몸이 더욱 작아진 듯하다 혈액의 눈 혈액의 눈 혈액의 눈 혈액의 눈 혈액의 눈 눈물이 뚝 그치고 안이 나온다 옥년이가 눈을 이리 씻고 저리 씻고 부산이 씻는 중에 앞에 섰던 인력거 군이 무슨 소리를 지르며 계집종이 나와서 문간방에 꾸러앉아서 공손히 말을 물으니 병정이 두어 말하며 종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나와서 병정도로 들어오라 하니 병정이 옥년이를 데리고 정상군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병정은 정상 부인을 대하여 군의 소식을 전하고 옥년의 사기를 말하고 전지의 소경력을 이야기하는데 옥년이는 정상 부인의 눈치만 본다 부인의 나이 30이 될락말락하니 옥년의 모친과 정동갑이나 아닌지 연기는 옥년의 모친과 그렇게 같으나 생긴 모양은 옥년의 모친과 반대만 되었다 옥년의 모친은 눈에 애교가 있더니 정상 부인은 눈에 살기만 들었더라 옥년의 모친은 얼굴이 희고 창기가 돈다 얌전도 하고 쌀쌀도 한데 군의의 편지를 받아보면서 옥년이를 흘끔흘끔 보다가 병정 덜어 무슨 말도 하는 것은 옥년의 마음에는 모두 내 말하거니 하고 단정히 앉았는데 병정은 할 말 다 하였는지 작별하고 나가고 옥년이만 정상 군의의 집에 혼자 떨어져 있으니 옥년이가 새로이 생소하고 비편한 마음뿐이라 예, 설자야 나는 딸 하나 낳았다 아시께서 자녀 간에 없이 고적하게 지내시더니 따님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낳으신 아기가 대단히 숙성하오이다 설자야 네가 옥년이를 말도 가르치고 언문도 잘 가르쳐 주어라 말을 알아듣거든 하루 바삐 학교에 보내겠다 내가 작은 아시를 가르칠 자격이 되면 이 댁에 와서 종노릇을 하고 있겠습니까 너더러 어려운 것을 가르쳐 주라 하는 것이 아니다 심상 소학교 1년급 독본이나 가르쳐 주라는 말이다 네 동생같이 알고 잘 가르쳐다고 말을 능통히 알기 전에는 집에서 네가 교사 노릇하여라 선생 겸 종 겸 어렵겠다 월급이나 많이 받으려 무나 월급은 더 바라지 아니어거니와 연의장 구경이나 자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설자야 우리 옥년이 데리고 잡점에 가서 옥년에게 맞는 부인 양복이나 사서 가지고 목욕집에 가서 목욕이나 시키고 조선 복색을 벗기고 양복이나 입혀보자 정상부인은 옥년이를 그렇게 귀해하나 말 못 알아듣는 옥년이는 정상부인의 쓸쓸한 모양의 축기가 되어 고역 치르듯 따라다닌다 말 못하는 개도 사람이 귀해하는 것을 알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아무리 어린 아이기로 저를 사랑하는 눈치를 모를 리가 없는 고로 수일이 못되어 옥년이가 옹그리고 자던 잠이 다리를 쭉 뻗고 잔다 정상부인이 날이 갈수록 옥년이를 귀해하고 옥년이는 날이 갈수록 정상부인에게 따른다 옥년의 총명 재질은 조선 역사에는 그러한 여자가 있다고 전한 일은 없으니 조선 여편네는 안방 구석에 가두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아니하였은즉 옥년이 같은 총명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몰랐든지 이렇든지 저렇든지 옥년이는 조선 여편네에게는 비할 곳 없더라 옥년의 재질은 누가 듣든지 거짓말이라 하고 참말로는 듣지 아니한다 일본 간지 반년도 못되어 일본말을 어찌 그렇게 잘하던지 정상군의 집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 옥년이를 일본아이로 보고 조선아이로는 보지를 아니한다 정상부인이 옥년이를 가르치며 저 아이가 조선아이인데 조선서 온지가 반년밖에 아니 된다 하는 말은 옥년이를 자랑고자 하여 하는 말이나 듣는 사람은 정상부인의 농담으로 듣다가 설자에게 자세한 말을 듣고 혀를 회회 내두르면서 칭찬하는 소리에 옥년이도 흥이 날만 하겠더라 호회 호회 호회라고 소리를 지르며 대판 저자 큰 길로 다른박질하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둘씩 셋씩 지나가니 옥년이가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보 어머니 저것이 무슨 소리요 내가 온갖 것을 다 알아듣더니 호회는 모르는구나 그러나 무슨 큰일이 있는지 한 장 사보자 예, 설자야 호회 한 장 사오너라 네, 지금 가서 사오겠습니다 하면서 급히 나가니 옥년이가 다른박질하여 따라 나가면서 이에 설자야 그 호회를 내가 사오겠으니 돈을 이리 달라 하니 설자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누구든지 먼저 가는 사람이 호회를 산다 하고 달아나니 설자는 다리가 길고 옥년이는 다리가 짧은지라 설자가 먼저 가서 호회 한 장을 사가지고 오는 것을 옥년이가 붙들고 호회를 달라하여 기어이 빼앗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이 호회를 보고 나 좀 가르쳐 주오 정상 부인이 웃으며 받아보니 대판메일 신문 호회라 한 줄쯤 보고 깜짝 놀라더니 서너 줄쯤 보고 에그 소리를 하면서 호회를 던지고 아무 소리 없이 눈물이 비오듯 한다 어머니 어찌하여 호회를 보고 울으시오 어머니 어머니 부인은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니 옥년이가 설자를 부르면서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하니 설자는 방문 밖에 앉았다가 부인의 낙로하는 것을 못 보고 옥년의 눈만 보고 하는 말이 작은 아시가 울기는 왜 울어 갓 낳은 어린아이와 같이 설자야 사람 조롱 말고 들어와서 호회 좀 보고 가르쳐다고 어머니께서 호회를 보고 울으시니 호회에 무슨 말이 있는지 왜 울으시는지 자세히 보아라 어서 어서 아시 호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시께서만 보셨으면 좀 보겠습니다 설자가 호회를 들고 보다가 싱긋 웃더니 그 아래는 자세히 보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아시 이것 좀 보십시오 요동반도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아시 우리 일본은 싸움할 적마다 이기니 좋지 아니하옵니까 아 아이구 우리나라 군사가 이렇게 많이 죽었나 아 아시 이를 어찌하나 우리 댁 영감께서 돌아가셨네 만국 공법에 전지에서 적십작이 세운 데는 위태치 아니라더더니 영감께서는 군의 시엄마는 돌아가셨으니 웬일이니까 무엇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옥년이는 소리쳐 울고 부인은 소리 없이 눈물만 떨어지고 설자는 부인을 쳐다보며 비죽비죽 우니 온 집안이 울음비치라 호의 한 장이 온 집안의 화기를 끊어버렸더라 정상 군인은 인간에 다시 오지 못하는 길을 가고 정상 부인은 찬백의 빈방에서 적적히 세월을 보내더라 조선 풍속 조선 풍속 같으면 청상 과부가 시집까지 아니하는 것을 가장 잘난 일로 알고 일편생을 근심중으로 지내나 그러한 도덕상이 죄가 되는 악한 풍속은 문명한 나라에는 없는 고로 젊어서 과부가 되면 시집 가는 것은 천하만국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상 부인이 어진 남편을 얻어 시집을 간다 예, 옥년아 내가 젊은 터에 평생을 혼자 살 수 없고 시집을 가려 하는데 너를 거두어줄 사람이 없으니 그것이 불쌍한 일이로구나 옥년의 마음에는 정상 부인이 시집 가는 곳에 부인을 따라가고 싶으나 부인이 데리고 가지 아니할 말을 하니 옥년이는 새로이 평양성 및 모란봉 아래서 부모를 잃고 발을 구르며 울던 때 마음이 별안간에 다시 난다 옥년이가 부인의 무릎 위에 푹 엎드며 목이 메어 하는 말이 어머니, 어머니가 가시면 나는 누구를 믿고 사나? 옥년아, 나는 죽은 샘만 치렴은아 어머니 죽으면 나도 같이 죽지 그 소리 한마디에 부인 가슴이 답답하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때 부인이 죽매더러 말하기를 내 한몸뿐이라 하였는데 남편 될 사람도 그리 알고 있으니 이제 새로이 딸 하나 있다 하기도 어렵고 옥년이가 따르는 모양을 보니 차마 떼치기도 어려운 마음이 생긴다 예, 옥년아, 울지 말아라 내가 시집까지 아니하면 그만이로구나 내가 이 집에서 네 공부나 시키고 있다가 10년 후에는 내가 네게 의지하겠으니 공부나 잘하여라 어머니가 참 시집 아니가고 집에 있어서 날 공부시켜 주시겠소? 옥년아, 염려 말아라 어린아이더러 거짓말 하겠느냐 옥년이가 그 말을 듣고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여인의 무릎 위에 앉아서 뺨을 대고 어리광을 하더라 그 후로부터 옥년이가 부인에게 따르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여 학교에 가면 집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만 있다가 하학 시간이 되면 다른 박질하여 집에 와서 부인에게 안겨서 어리광만 한다 그 어리광이 며칠 못 되어 눈치꾸러기가 된다 부인이 처음에는 옥년이의 어리광을 잘 봤더니 무슨 까닭인지 옥년이가 어리광을 피면 핀잔만 주고 창기운이 돈다 날이 갈수록 옥년이가 고생길로 들고 근심중으로 지낸다 본래 부인이 시집가려 할 때 옥년의 사정이 불쌍하여 중지하였으나 젊은 부인이 공방에서 고족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옥년이가 미운 마음이 생긴다 어디서 얻어온 자식 말고 제 속으로 나온 자식일지라도 귀치 아니한 생각이 날로 더하는 모양이라 옥년이가 부인에게 귀염받을 때에는 문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더니 부인에게 미움받기 시작하더니 문 밖에 나가면 들어오기를 싫어하더라 부인이 옥년이를 귀해할 때는 옥년이가 어디 가서 늦게 오면 문에 의지하여 기다리더니 옥년이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더니 옥년이가 오는 것을 보면 에휴, 저 원수의 것이 무슨 염분이 있어서 내 집에 왔나 하면서 눈살을 아드득 찌푸리더라 옥년이가 앉아도 그 눈살 밑, 서도 그 눈살 밑, 밥을 먹어도 그 눈살 밑, 잠을 자도 그 눈살 밑, 눈살 밑에서 자라나는 옥년이가 눈치만 늘고 눈물만 흔하더라 하루가 삼추 같은 그 세월이 3년이 되었는데 옥년이는 심상소학교 입학한 지 4년이라 옥년의 졸업식을 당하여 학교에서 옥년이가 우등생이 된 거로 사람마다 칭찬하는 소리가 옥년의 귀에는 조금 더 기뻐들리지 아니한다 기뻐들리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귀가 아프고 듣기 싫더라 듣기 싫은 중에 더구나 듣기 싫은 소리가 있으니 무슨 소리런가 저 아이는 정상군이의 양녀지 군인은 요동반도 함락될 때 죽었다지 그 부인은 그 양녀 옥년이로 불쌍히 여겨서 시집도 안이 가고 있다지 아이고, 갸륵한 부인이세 저 철없는 옥년이가 그 은혜를 다 앓는지 알기는 무엇을 알아? 남의 자식이라는 것이 쓸데없나니 참 갸륵한 일이세 정상부인이 남의 자식을 길러 공부를 시키려고 이 젊은 터에 시집을 안이 가고 있으니 틈은 일이지 졸업식에 모인 사람들이 옥년이 재주 있는 것을 주다가 옥년의 의모가 되는 부인의 칭찬을 시작하더니 받고 차기로 말이 끊어지지 아니하니 옥년이는 그 소리를 들을 적마다 남모르는 서름이 생기더라 옥년이가 집에 돌아와서 문 열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나는 졸업장 받았어! 이제는 공부 다 하였으니 어미를 먹여 살려라 공부를 네가 한 듯하냐? 내가 시키지 아니하였으면 공부가 다 무엇이냐? 네가 조선서 자랐으면 곧 공부하는 구경도 못하였을 것이다 네 운수 좋으려고 일청전쟁이 난 것이다 네 운수 좋았으나 내 운수만 글렀다 너 하나 공부시키려고 허구한 세월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부인이 덕색의 말이 퍼부어 나오니 옥년이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생각한 즉 겨우 소학교 졸업한 계집아이가 제 힘으론 정상 부인을 공양할 수도 없고 정상 부인의 힘을 또 입으면서 공부하기도 싫고 한 가지 생각만 난다 이 세상을 얼른 버려 정상 부인의 눈에 보이지 말고 하루 바삐 황천에 가서 난리 중에 죽은 부모를 만나리라 결심하고 천연한 모양으로 부인에게 좋은 말로 대답하고 그날 밤에 물에 빠져 죽을 차로 대판 항구에로 나가다가 항구에 사람이 많은 거로 사람 없는 곳을 찾아간다 현대의 목소리로 가사 5회 6회 옥년의 집 통수를 묻더니 옥년이를 데리고 옥년의 집에 와서 정상 부인에게 옥년이가 집 잃었던 사기를 말하니 부인이 순검에게 살해하여 작별하고 옥년이를 방으로 불러앉히고 말을 묻는다. 예, 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밤중에 항구에 나갔더냐. 미친 사람 아니어든 동으로 가다 서로 가다 남으로 북으로 온 대판을 헤매더라 하니 무엇하러 나갔더냐. 하, 너 같은 딸 두었다가 망신하기 쉽겠다. 신문거리만 되겠다. 그러한 꾸질함을 눈이 빠지게 듣고 있으나 옥년이는 한 번 정한 마음이 있는 고로 서름이 더할 것도 없고 내일 밤 되기만 기다린다. 그날 밤에 부인은 과부 서름으로 잠에 들지 못하여 누웠다가 일어나서 껐덤불을 다시 켜고 소설 한 권을 보다가 그 책을 놓고 우두커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 윗목에서 상직 잠자던 노파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아씨, 왜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습니까? 팔자 사납고 근심 많은 사람이 잠이 잘 오나. 아씨께서 팔자 한탄하실 것이 무엇 있습니까? 지금도 좋은 도리를 하시면 좋아질 것이 옳시다. 이때까지 혼자 고생하신 것도 작은 아씨 하나를 위해 그리하신 것이 아니오니까. 글쎄 말일세. 남의 자식 위하여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병신이지. 그러하거든. 작은 아씨가 아씨를 고마운 줄이나 알면 좋지만은 고마워하기는 고소하고 아씨만 보면 견눈질만 살살하고 아씨한테 진저리를 내는 모양의 옷이다. 글쎄 말일세. 내가 저 하나를 위하여 가려하던 시집도 아니가고 3년, 4년을 이 고생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어린 것일지라도 나를 고마운 줄 알 터인데 고것 그리 팔찍하게 군에 그려. 오늘 밤일로 말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닌가 어린 것이 이 밤중에 무엇하러 항구에 나갔단 말인가 물에나 빠져 죽으려고 갔던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제게 무엇을 그리 몹시 그려서 제가 서로 마음이 있어 죽으려 하였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를 일일세 만일 죽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구박이나 한 줄로 알겠지 그런 못된 것이 있나 죽기는 무엇을 죽어요 죽을 터면 난 못 보는 곳에 가서 죽지 이리 가다가 저리 가다가 대판바닥을 다 다니다가 순검의 눈에 띄겠습니까 아씨의 몹쓸 흔만 드러낼 마음으로 그러한 것이올시다 아씨께서는 고생만 하시고 댁에 계셔도 쓸데없습니다 아씨께서 가시려면 진작 가셔야지 한 나이라도 젊으셨을 때 가셔야 합니다 할미는 나이 50이 되고 머리가 히뚝히뚝하여 생각하면 어느 틈에 나이를 이렇게 먹었던지 세월같이 무정하고 덧없는 것은 없습니다 남도 저렇게 늙었으니 낸들 아니 늙고 평생이 이 모양으로만 있겠나 어디든지 내 몸 하나 고생 아니할 곳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가고 모레라도 가겠다 부인과 노파는 옥년이가 잠이 든 줄 알고 하는 말인지 잠은 들었는지 아니 들었는지 말을 듣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하는 말인지 부인이 옥년이를 버리고 시집 가기로 결심하고 하는 말이다 옥년이는 그날 밤에 물에 빠져 죽으러 나갔다가 죽지도 못하고 순검에서 붙들려 들어와서 정상 부인 앞에서 잠을 자는데 소리를 삼키고 눈물을 흘리다가 정신이 혼원하여 잠이 잠깐 들었는데 일몽을 얻었더라 옥년이가 죽으려고 평양 대동강으로 찾아 나가는데 걸음이 걸리지 아니하여 대동강이 보이면서 갈 수가 없어서 애를 무수히 쓰는데 호련이 등 뒤에서 옥년아 옥년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돌아보니 옥년의 어머니라 별로 반가운 줄도 모르고 하는 말이 어머니는 어디로 가시오 나는 오늘 물에 빠져 죽으러 나왔소 옥년의 모친이 하는 말이 이에 죽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 보고 싶다 하는 편지를 하셨다라 하는 말끝을 마치지 못하여 정상 부인의 앞에서 노파가 자다가 일어나면서 아시! 왜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습니까? 하는 소리에 옥년이가 잠이 깨었는데 그 잠이 다시 들어서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정상 부인과 노파가 바꿔차기로 옥년이 말만 하니 정신이 번쩍 나고 잠이 다 달아나서 그 꿈을 이어보지 못할지라 불빛을 등지고 들어 누웠는데 귀에 들리나니 가슴 아픈 소리라 노파는 부인의 마음 좋도록만 말하니 부인은 하룻밤 내에 노파와 어찌 그리 정이 들었던지 노파더러 하는 말이 여보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자네는 데리고 갈 터이니 그리 알고 있으라 하니 노파의 대답이 아시께서 가실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서방님이 이댁으로 오시지요 아시는 시댁 간다 하지 말고 서방님이 장가 오신다 합시오 아시께서 재물도 있고 이러한 좋은 집도 있으니 서방님 되시는 이가 재물은 있든지 없든지 마음만 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나 씨는 어디로 쫓아보내시면 그만이죠 할미는 죽기 전에 아시만 모시고 있겠으니 구박이나 맙시오 부인이 할미더러 포도주 한 병을 가져오라 하면서 하는 말이 자네 말을 들으니 내 속이 시원하고 내 근심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내가 아무리 무정한들 자네 구박이야 하겠나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세 하더니 포도주 한 병을 둘이 다 따라 먹고 들어눕더니 부인과 노파가 잠이 깊이 드는 모양이더라 자명종은 새로 세시를 땅땅 치는데 노파의 코 고는 소리는 반자를 울린다 옥년이가 일어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서 노파에 들어 누운 것을 흘려보며 하는 말이 하더니 다시 머리들어 정상 부인을 보며 하는 말이 내 몸을 낳은 사람은 평양 아버지의 평양 어머니요 내 몸을 살려서 기른 사람은 정상 아버지와 대판 어머니라 내 팔자 기박하여 난리 중에 부모일 거 내 운수 불길하여 전쟁 중에 정상 아버지가 돌아가니 어리고 약한 이내 몸이 말리 타국에서 대판 어머니만 믿고 살았소 내 몸이 어머니의 그러한 은혜를 입었는데 내 몸을 인연하여 어머니 근심되고 어머니 고생되면 그것은 옥년의 죄올시다 옥년이가 살아서는 어머니 은혜를 갚을 수가 없소 하루 바삐 한시 바삐 죽었으면 어머니에게 걱정되지 아니하고 내 근심도 잊어버리겠소 어머니 나는 가오 부디 근심말고 지내시오 하면서 눈물이 비오듯 하다가 한참 진정하여 일어나더니 문을 열고 나가니 가려는 길은 황천이라 항구에 다다르니 넓고 깊은 바닷물은 하늘에 닿은 듯한데 옥년이 가는 곳은 저 길이라 옥년이가 그 물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오냐 반갑다 오던 길로 돌아가는구나 일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은 우리 집에서 혼자 당한 듯이 내 부모는 죽은 것도 모르고 내 몸에는 총을 맞아 죽게 된 것을 정상군의 손에 목숨이 도로 살아나서 어용선을 타고 저 바다로 건너왔구나 오기는 물위의 길로 왔거니와 가기는 물속길로 가리로다 내 몸이 저물에 빠지거든 이 물에서 썩지 말고 물결 바람결에 몸이 둥둥 떠서 신호마관 지나가서 대마도 앞으로 조선의 옆 바라보며 살같이 빨리 가서 진남포로 들어가서 대동강 하류에서 영유하여 올라가면 평양 북문 볼 것이니 이 몸이 썩더라도 대동강에서 썩꽂이고 물아 부탁하자 나는 너를 쫓아간다 하는 소리에 바닷물은 대답하는 듯이 물소리가 솟아쳐서 천하가 다 물소리 속에 있는 것 같은지라 옥년이가 정신이 아득하여 푹 고꾸라졌다 설고 원통한 맺힌 마음에 기색을 하였다가 그 기운이 조금 돌면서 그대로 잠이 들어 또 꿈을 꾸었더라 뒤에서 옥년아 옥년아 부르는 소리만 들리고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데 옥년의 마음에는 옥년의 어머니라 이에 죽지 말고 다시 한번 만나보자 하는 소리에 옥년이가 대답하려고 말을 냅뜨려 한 즉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여 애를 쓰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옥년이가 정신이 나서 눈을 떠보니 하늘의 별은 총총하고 물소리는 그윽한지라 기색을 하였던지 잠이 들었던지 정신이 황홀하다 옥년이가 다시 생각하되 내가 오늘 밤에 꿈을 두 번이나 꾸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더러 죽지 말라 하였으니 우리 어머니가 살아있는가 의심이 나서 마음을 진정하여 고쳐 생각한다 어머니가 이 세상에 살아있어서 평생이 내 얼굴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늘이 감동되고 귀신이 돌아보아 내 꿈에 현몽하니 내가 죽으면 부모에게 불효이라 고생이 되더라도 참는 것이 옳은 일이오 근심이 있더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 오냐 일곱 살부터 지금까지 고생으로 살았으니 죽지 말고 살았다가 부모의 얼굴이나 한번 다시 보고 죽으리라 하고 돌쳐서서 대판으로 다시 들어가니 그때는 날이 새려하는 때라 걸음을 바삐 걸어 정상군의 집 앞에 가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가만히 들은 즉 노파의 목소리가 들리는지라 하씨 하씨 차근하씨가 어디 갔습니까 어? 무엇이야? 나는 한잠에 내쳐 자고 이제야 깨웠네 옥년이가 어디로 가 뒷간에 갔는지 불러보게 내가 지금 뒷간에 다녀오는 길이 옳시다 안으로 걸었던 대문이 열렸으니 밖으로 나간 것이 옳시다 하는 소리에 옥년이가 들어갈 수 없어서 도로 돌쳐서서 갈 곳이 없는지라 정한 마음 없이 정거장으로 나가니 그때 일본 기차에 떠나려 하는 행인들이 정거장으로 모여드는지라 옥년의 마음에 동경이나 가고 싶으나 동경까지 갈 기차표 살 돈은 없고 다만 20전이 있는지라 옥년이가 대판만 떠나서 어디든지 가면 남의 집에 봉공하고 있을 터이라 결심하고 잠옥 정거장까지 가는 기차표를 사서 1번 기차를 타니 3등차에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옥년이가 앉을 곳을 얻지 못하고 섰는데 등 뒤에서 웬 서생이 혼자 중얼중얼 하는 말이 왠 계집아이가 남 옆에 왔었다 하는 소리에 옥년이가 돌아다 보니 나이 17,8세 되고 얼굴은 볕에 그을러 익은 복숭아 같고 코는 우뚝 서고 눈은 만판 정신기 있는데 입기는 양복을 입었으나 양복은 처음 입은 사람같이 서툴러 보이는지라 옥년이가 돌아다 보는 것을 보더니 또 조선말로 혼자 하는 말이 그 계집아이 똑똑하다 재주 있겠다 우리나라 계집아이 같으면 저러한 것들이 반판이 놀겠지 여기서는 저런 것들도 모두 공부를 한다 하니 저것은 무엇하는 계집아인지 그러한 소리를 곁의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들으나 옥년의 귀에는 알아들을 뿐이 아니라 대판 온 지 몇 해 만에 고국말소리를 처음 듣는지라 반갑기가 측량 없으나 계집아이 마음이라 먼저 말하기도 부끄러운 생각이 있어서 말을 못하고 옥년이도 혼잣말로 서생의 귀에 들리도록 하는 말이 어디가 좀 앉을 곳이 있어야지 서서 갈 수가 있나 하는 소리에 뒤에 있던 서생이 이상히 여겨서 하는 말이 그 아이가 조선 사람인가? 나는 일본 계집아이로 보았더니 조선 말을 하네? 하더니 서슴지 아니하고 말을 묻는다 얘, 네가 조선 사람이 아니냐? 네, 조선 사람이요 그러면 몇 살에 와서 몇 해가 되었느냐? 일곱 살에 와서 지금 열한 살이 되었소 와서 무엇 하였느냐? 심상 소학교에서 공부하고 어제가 졸업식 하던 날이요 너는 나보다 낫구나 나는 이제 공부하러 미국으로 가려 하는데 말도 다르고 글도 다른 미국을 가면 글자 한자 모르고 말 한마디 모르는 사람이 어찌 고생을 할는지 너는 일본에 온 지가 4, 5년이 되었다 하니 이제는 고생을 다 면하했겠구나 어린아이가 공부하러 여기까지 왔으니 참 갸륵한 노릇이다 당초에 여기 올 때 공부할 마음으로 왔으면 칭찬을 들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겠으나 운수 불행하여 고생길로 여기까지 왔으니 칭찬을 들어도 하면서 목이 매는 소리로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하여 고개를 살짝 수그린다 서생이 물끄러미 보고 서로 아무 말이 없는데 정거장 호각 한 소리에 기차 화통에서 흑음 같은 연기를 훅훅 내뿜으면서 기차가 달아난다 옥년의 마음에 잠옥 정거장에 가면 내려야 할 터인데 어떠한 집에 가서 어떠한 고생을 할지 앞에 길이 망연한지라 옥년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지경이면 잠옥 가는 동안에 대단히 더딘 듯 하렴만은 기차표대로 잠옥 외에는 더 갈 수 없는 고로 싫어도 내릴 곳이라 형세 좋게 달아나는 기차에 서슬은 오늘 해전에 하늘 밑까지 갈 듯한데 잠옥 정거장이 멀지 아니하다 얘, 네가 어디까지 가는지 서서 가면 다리가 아파 가겠느냐 잠옥까지 가서 내릴 터요 잠옥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잠옥이 왜 가느냐 옥년이가 수건으로 눈을 씻고 대답을 아니하는데 서생이 말을 더 묻고 싶으나 곁의 사람들이 옥년이와 서생을 유심히 보는지라 서생이 새로이 시치미를 떼고 창밖으로 머리를 두르고 먼 산을 바라보나 정신은 옥년이의 눈물 나는 눈에만 있더라 혈외의 눈 혈외의 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손으로 서생의 다리를 잡으니 공교히 서생 다리에 신경맥을 짚은지라 그때 서생은 창방만 보고 앉았다가 입을 딱 벌리면서 깜짝 놀라 옥년이가 무심 중에 일본말로 실례라 하나 그 서생은 일본말을 모르는 거로 알아듣지는 못하나 외양으로 가엾어 하는 줄로 알고 그 대답은 없이 좋은 얼굴빛으로 딴 말을 한다 내 오는 곳이 이 정거장이냐? 하던 차에 장거수가 돌아다니면서 자목자목 자목자목 자목자목이라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여니 옥년이는 어린 몸에 일본 풍속에 젖은 아이라 서생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며 또 일본말로 작별인사하면서 기차에 내려가니 구름같이 내려가는 행인 중에 나막신 소리뿐이라 서생은 정신이 얼떨떨한데 옥년이 가는 모양을 보고자 하여 창밖으로 내다보니 사람에 섞여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서생이 가방을 들고 옥년이를 쫓아 나가다가 정거장 나가는 어귀에서 만난지라 옥년이가 이상히 보면서 말없이 나가니 서생도 또한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가더라 옥년이가 정거장 밖으로 나가더니 갈바를 알지 못하여 우두커니 석거늘 벌어먹기에 눈에 돈 독록이 앉은 인력거꾼은 옥년의 뒤를 따라가며 인력거를 타라하니 돈 없고 갈 곳 모르는 옥년이는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섰다 예, 내가 너에게 청할 일이 있다 나는 일본에 처음으로 오는 사람이라 너에게 물어볼 일이 있으니 주막으로 잠깐 들어갔으면 좋겠으니 네 생각이 어떠하냐 그러면 저기 여인숙이 있으니 들어가서 할 말을 하시오 하면서 앞서가니 자목에 처음 오기는 서생이나 옥년이나 일반이건만은 옥년이는 자목에 몇 번이나 와서 본 사람과 같이 익달한 모양으로 여인숙으로 들어가더라 여인숙 하이니 3층집 제일 높은 방으로 인도하고 내려가니 서생은 모두 처음 보는 것이라 정신이 황홀하여 옥년이 만난 것을 다행히 여긴다 예, 내가 여기만 와도 이렇듯 답답하니 미국에 가면 오죽하겠느냐 너는 타국에 와서 오래 있었으니 별물정 다 알겠구나 우선 너에게 좀 배울 것도 많거니와 말리 타국에서 뜻밖의 만났으니 서로 있는 곳이나 알고 해지자 나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모도 모르게 미국의 갈차로 나섰더니 불과 여기로 와서 이렇듯 답답한 생각만 나니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 소리에 옥년이는 모르는 고국 사람을 만난 것 같지 아니하고 친부모나 친형제를 만난 것 같다 물 한 봉 아래서 발을 구르고 울던 일부터 대판 항구에서 물에 빠져 죽으려던 일까지 낱낱이 말한다 그러면 우리 둘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나 하고 있다가 너의 부모 소식을 듣거든 너 먼저 고국으로 가게 해주마 오냐, 학비는 염려 말아라 내 집의 형세가 유효하고 우리 부모가 나를 금옥같이 사랑하며 내가 욕심내는 것이 있으면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가 주려하시는 작정이라 내가 공부할 동안에 돈 주접 들리는 만무한이 되어줄 터이니 걱정 말고 공부나 잘하여라 하는 소리에 옥년의 첩첩한 근심이 씻은 듯이 다 없어졌는지라 그 길로 황빈까지 가서 배를 타니 태평양 넓은 물에 마름같이 떠서 화살같이 반낮 없이 달아나는 화른손이 3주일 만에 상황에 이르러 닫힐 주니 이곳부터 미국이라 조선서 낮이 되면 미국에는 밤이 되고 미국에서 밤이 되면 조선서는 낮이 되어 주야가 상반되는 별천지라 산도 설고 물도 설고 사람들도 처음 보는 인물이라 키 크고 코 높고 노랑머리 흰 살비채 그 사람들이 도덕심이 배가 툭 처지도록 들었더라도 옥년의 눈에는 무섭게만 보인다 서생과 옥년이가 육지에 내려서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공론이 부산하다 예 옥년아 니가 영어를 할 줄 아느냐 조금도 모르느냐 한마디도 그러면 참 딱한 일이로구나 어디인지 물어볼 수가 없구나 4,5층 되는 높은 집은 구름 속 하늘 밑에 닿은 듯한데 물 끓듯 하는 사람들이 돌아들고 돌아나는 모양은 주막집 같은 것도 많이 보이나 언어를 통치 못하는 고로 어린 서생이 어찌하면 좋을지 알지 못하여 옥년이가 지향 없이 사람을 대하여 일어로 무슨 말을 물으니 서생의 마음에는 옥년이가 영어를 조금 알면서 겸사로 모른다 한 줄로 알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바싹 들어 서서 듣는다 옥년의 키로 돌을 포개 세워도 치어다 볼 듯한 키 큰 부인이 얼굴에는 세금을 같은 것을 쓰고 무미뚱같이 깨끗한 어린아이를 앞세우고 지나가다가 옥년의 말하는 소리 듣고 무엇이라 대답하는지 서생과 옥년의 귀에는 봐봐 하는 소리 같고 말하는 소리 같지는 아니한지라 그 부인이 뒤에 프로코트 입은 남자를 돌아보면서 또 봐봐봐 하니 그 남자는 천국말을 하는 양인이라 천국말로 무슨 말을 하는데 서생과 옥년의 귀에는 또봐 하는 소리 같고 말소리 같지 아니하다 서생은 옥년이가 그 말을 알아들은 줄로 알고 예, 그것이 무슨 말이냐 그 남자인 말도 못 알아들었느냐 그렇듯 곤란하던 차에 청인 노동자 한 패가 지나거늘 서생이 쫓아가서 필담하기를 청하니 그 노동자 중에는 한 문자 아는 사람이 없는지 손으로 눈을 가리더니 그 손을 다시 들어 회회 내젖는 모양이 무식하여 글자를 못 알아본다 하는 눈치다 그때 마침 어떠한 청인이 햇빛에 윤이 질 흐르고 비단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풍우같이 달려가는데 서생이 그 청인을 가리키며 옥년이더러 하는 말이 저러한 청인은 무식할 리가 만무하다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니 마차 탄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으나 차 메고 달아나는 말은 그 소리를 듣고 아니 듣고 가네 내 굽을 모아 달아나는데 서생의 소리가 다시 마차에 들릴 수 없는지라 마차 탄 청인이 차보더러 마차를 멈추라 하더니 선뜻 뛰어내려서 서생의 앞으로 향하여 오니 서생이 연필을 가지고 무엇을 쓰려 하는데 청인이 옥년이 옷을 본 즉 일복이라 일본 사람으로 알고 옥년에게 향하여 일어로 말을 물으니 옥년이가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청인 앞으로 와서 말대답을 하는데 서생은 연필을 멈추고 섰더라 원래 그 청인은 일본에 잠시 유람한 사람이라 일본말을 한두 마디 알아들으나 장황한 수작은 못하는지라 옥년이가 첩첩한 말이 나올수록 그 청인의 귀에는 점점 알아들을 수 없고 다만 조선 사람이라 하는 소리만 알아들은지라 청인이 다시 서생을 향하여 필담으로 대강 사정을 듣고 명함 한 장을 내더니 어떠한 청인에게 부탁하는 말 몇 마디를 써서 주는데 그 명함을 본 즉 청국개혁당의 유명한 강유위라 그 명함을 전할 곳은 이뤄도 잘 아는 청인인데 단연 상양에 있던 사람이라 그 사람의 주선으로 서생과 옥년이가 미국 화성돈 즉 워싱턴에 가서 청인 학도들과 같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 옥년이가 미국 화성돈에 다섯 해를 있어서 하루도 학교에 안이 가는 날이 없이 다니며 공부를 하는데 재주있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그 학교 여학생 중에는 제일 칭찬을 듣는지라 그때 옥년이가 고등소학교에서 졸업 우등생으로 옥년의 이름과 옥년의 사적이 화성돈 신문에 났는데 그 신문을 보고 이상히 기뻐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어찌 그렇게 기쁘던지 부지중 눈물이 쏟아진다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도리어 의심을 낸다 의심 중에 혼잣말로 중얼중얼 한다 조선 사람의 일을 영서로 번역한 것이라 혹 번역이 잘못되었나 내가 미국에 온 지가 십 년이나 되었으나 영문에 서툴러서 보기를 잘못 보았나 그렇게 다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성명은 김관일인데 그 딸의 이름이 옥년이라 일정 전쟁 났을 때 그 딸의 사생을 모르고 미국에 왔는데 그때 화성돈 신문에는 옥년의 학교 성적과 평양 사람으로 7살에 일본 대판 가서 심상소학교를 졸업하고 그 길로 미국 화성돈에 와서 고등소학교에서 졸업하였다 한 간단한 말이라 김 씨가 분명히 자기의 딸이라고는 질언할 수 없으나 옥년이라 하는 이름과 평양 사람이라는 말과 7살에 집 떠났다 하는 말은 김관일의 마음에 정녕 내 딸이라고 하는 생각 아니할 수도 없는지라 김 씨가 그 학교에 찾아가니 그때는 그 학교에서 학도 졸업식 후에 서중휴학이라 학교에 아무도 없는 거로 물을 곳이 없는지라 김 씨가 옥년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더라 옥년이가 졸업하던 날에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호텔에 돌아가니 주인은 치아하면서 옥년의 얼굴빛을 이상히 보더라 옥년이가 수심이 첩첩한 모양으로 저녁 요리도 먹지 아니하고 서산에 떨어지는 해를 쳐다보며 탄식하더라 그때 마침 밖에 손이 와서 찾는다 하는데 명함을 받아보더니 옥년이가 얼굴빛을 천연히 고치고 손을 들어오라 하니 그 손이 보이를 따라 들어오거늘 옥년이가 선뜻 일어나며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인사하고 테이블 앞에서 마주 향하여 의자에 걸터 앉으니 그 손은 옥년이와 일본 대판서 동행하던 서생인데 그 이름은 구한서라 네 졸업을 감축한다 계집애 재주가 사나이보다 나은 것이로구나 너는 미국 온 지 1년 만에 영어를 대강 알아듣고 학교에까지 들어가서 금년에 졸업을 하였는데 나는 미국 온 지 2회 만에 중학교에 들어가서 내년에 졸업이라 너에게는 백기를 들고 항복 아니할 수가 없다 하하하하 옥년이가 대답을 하는데 일본에서 자라난 사람이라 그랬다 내가